자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출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오늘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정말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시죠. 출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오늘도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힘내시고요. 파이팅.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소상공인 파이팅. 자 소상공인 파이팅. 사장님 파이팅입니다. 저 요즘에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망원동 티라미쇼. 파이팅. 곧 있으면 이제 또 코로나가 풀리고 이제 또 잘 되실 겁니다. 항상 힘내시고요. 파이팅.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쭉쭉쭉쭉쭉 파이팅.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파이팅. 저만 신났네요. 희망 메시지 한번 날려주세요. 파이팅. 자영업자분들 항상 파이팅 하세요. 지금 되게 안 맞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영업자분들 파이팅. 아버님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파이팅. 자영업자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코스모스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자 헛. 파이팅. 힘내세요. 파이팅. 오늘 힘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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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모자가 너무 예쁘세요. 모자가 이뻐요. 저리 자영업자분들에게 멘트 한번 날려주세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파이팅하세요. 소상공인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역시 요즘 트렌드 바로 블랙입니다. 산책 나온 강아지도 파이팅. 멍멍. 좋았어. 강아지 파이팅. 학교종이 파이팅. 어서 모이 파이팅. 선생님이 파이팅. 기다리신. 파이팅. 파이팅. 힘든 시기지만 파이팅. 힘든 시기지만 파이팅. 옆에 분은요? 저 똑같은. 좋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다들 힘내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쪼 쪼 쪼 쪼 쪼 쪼 쪼 쪼 쪼. 파이팅. 소상공인 파이팅. 우리 자영업자분들에게 멘트 한번 날려주세요. 소상공인 파이팅. 굉장히 힘이 나는 소상공인 파이팅.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파이팅.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파이팅. 소상공인 파이팅. 소상공인 파이팅. 파이팅. 우리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파이팅 메시지 한번 날려주세요. 파이팅. 구체적으로 좀 날려주세요. 소상공인 파이팅. 파이팅. 정말 구체적이군요. 고맙습니다. 자영업자 있으면 파이팅. 자영업자. 차는 비어있지만 곧 꽉 찰 겁니다. 파이팅. 소상공인 파이팅. 소상공인 파이팅. 소상공인 파이팅. 소상공인 파이팅. 소상공인 파이팅. 소상공인 파이팅. 지금 다들 힘든 시기인데 그냥 얼른 힘든 게 지나가고 다 같이 웃는 얼굴로 여기 홍대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시 넘어서 이제 곧 풀리면 그때 끝까지 달리실 거죠? 당연하죠. 그러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소상공인 외치면 다 같이 파이팅 아시겠죠? 네. 소상공인 파이팅. 파이팅. 저희 소상공인 분들에게 희망 메시지 한번 날려주세요. 지금은 9시 이후로는 못 가지만 코로나 끝나면 새벽까지 한번. 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파이팅. 그렇죠. 소상공인 파이팅. 다들 힘들겠지만 건강하시고 희망 잊지 마시고 파이팅 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파이팅. 힘내시고 댄스 한번. 파이팅. 힘내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잘한다. 자영상공인분들 힘내세요. 야. 화이팅. 화이팅. 같이 댄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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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